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옥내 저장땡땡 펌퍼 설비가 땡크 전용실에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 땡크 전용실, 땡크 전용실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실내에 말입니다. 그죠? 실내에, 그죠? 이와 같은 실내에 여기에 펌퍼 설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실내에 펌퍼 설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펌퍼 설비가 땡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펌퍼 설비, 그죠? 이와 같은 실내가 아니라 그죠? 실외, 실외에 이렇게 펌퍼 설비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 땡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펌퍼실 지붕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만 하여야 한다. 뭐, 뭐, 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불연 재료로만 이것도 우리가 오답이 되는 것이다. 뇌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다음 중에서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비중이, 이 4번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각각의 위험물, 그죠? 인화점 외워야 되고, 발화점 외워야 되고, 유출 온도 외워야 되고, 분해 온도 외워야 되고, 이 온도가 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문제는 나오는 쪽쪽 여러분들께서 눈에 익혀 두시는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염소산 칼륨은 비중이 2.34 정도가 됩니다. 2.34.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과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도 2.5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과염소산 암모니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87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1.87.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자, 문제 4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류 위험물. 그죠? 한 번 볼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4류. 그죠?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은 그죠? 유지니니, 그죠? 유지니니, 아디히, 유지니니, 아디히, 히히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라고 했죠. 아디히, 히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앞에 2개 끊고 뒤에 2개 끊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수량 면에서 보면 이것은 동그라미가 1개 있기 때문에 10kg, 동그라미가 2개 있기 때문에 100kg. 네, 니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기 중간에는 200kg. 위험물 등급별로 구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위험물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위험물 등급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2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니트로벤젠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히드라진도 우리가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염산히드라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히드라진 유도 체류에 여기에 우리가 염산히드라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염산히드라진, 염산히드라진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글리셰린이 이것도 우리가 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6번 각 물질의 저장 및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보면 완전 밀폐, 과산화수소가 되겠죠. 완전 밀폐, 밀봉된 상태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죠? 과산화수소라고 하면, 그죠? 과산화수소라고 하면 분해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발생을 시키는가 하면, 그죠? 분해하게 되면 O2를 우리가 발생을 시킵니다. O2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뇌압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뇌압이 상승하겠죠.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성이 증대된다. 위험성이 증대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죠? 특징이, 그죠? 구멍 뚫린, 구멍 뚫린,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죠?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셔야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